안녕하세요 펌퍼런닷컴의 영대희입니다. 최근 우리는 업무 대부분을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터미나 노트북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유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유기는 사무실에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에서는 메시 기술을 탑재해서 넓은 공간에서 끊김없는 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넷기어 오르비 프로 공유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프로의 박스를 살펴보면 각종 정보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선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란 내용과 함께 AC3000 트라이밴드 와이파이 시스템에 내장되었다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프로의 기능들을 확인해 보면 무선으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고 AC3000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분리된 게스트 네트워크도 활용해 줄 수 있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용 앱을 지원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옆에 옆면에는 구성품과 피지컬 스펙 그리고 테크니컬 스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AC3000 무선 넷이나 기가비트 인터넷, 멀티 유저 미모 기능도 탑재되었는데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와 세틀라이트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여러 대를 장착해서 와이파이 사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퀵스타트 가이드와 유선넷 케이블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퀵스타트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자세하게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제공되는데 입력은 프리볼트를 지원하고 출력은 12볼트 3.5암페어입니다. 넷기어 오르비 프로를 벽에 장착하기 위한 마운트도 두 개가 제공됩니다. 금속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단단하게 벽에 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프로는 라우터와 세틀라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동일하고 상단 컬러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하나의 라우터에 여러 대의 세틀라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리피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제품은 메시 기술로 연결되어서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프로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공용기들과는 조금 다른 편입니다. 아래쪽에는 열기를 배출하기 위한 구멍도 뚫려 있고 상단에는 세틀라이터와 구분하기 위한 부품이 배치되어 있는데 내부에 LED가 내장되어 있어서 동작 상태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아래쪽에 인터넷 연결 포트와 세 개의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가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싱크,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세틀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라우터와 동일하고 상단 컬러만 회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틀라이터에도 4개의 유선 랭과 싱크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이 탑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넷기어 오르비 프로의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리자 페이지는 routerlogin.net이라는 주소로 접속할 수 있고 오른쪽을 살펴보면 펌웨어 버전과 다양한 언어들이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살펴보면 메뉴는 기본과 고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본 메뉴는 홈과 인터넷, 무선 등의 서브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 화면을 살펴보면 인터넷이나 연결된 장체를 확인할 수 있고 무선 네트워크는 1, 2 게스트 포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르비 프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분리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무선 1번은 관리자, 무선 2번은 직원, 게스트 포털은 방문객용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메뉴를 살펴보면 무선 1번과 무선 2번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별도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연결된 장치를 살펴보면 세틀라이트가 하나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떤 장치들이 연결되는지 리스트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 포털을 확인해 보면 인증 옵션이라든지 인증 시간 이런 기능들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오르비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라우터와 여러 개의 세틀라이터를 연결해서 와이파이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히 리피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 기술이 적용되어서 속도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메뉴를 살펴보면 호흡 화면에서는 라우터나 인터넷 포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확인해 보면 무선이나 게스트 포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디테일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전문가들에게 적합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메뉴를 확인해 보면 연결된 장치를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고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도 지원합니다. 관리 메뉴를 확인해 보면 라우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로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백업 설정에서는 장치를 초기화할 수 있고 암호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항상 최신 버전으로 오르비 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기 세팅 과정에서 새로운 펌웨어를 검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급 설정은 정말 고급 사용자를 위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포워딩이나 VTN, 원격관리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데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합한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기어 오르비 프로는 깔끔한 디자인과 강력한 무선 성능을 갖춘 공유기입니다. 특히 세틀라이트를 추가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과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업무용과 게스트용 등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비즈니스용 와이파이 공유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넷기어 오르비 프로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